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분 서쿨의 자랑 중의 자랑 기초를 탄탄하게 이 지구에서 가장 큰 빌딩을 다 올릴 수 있는 기초공사를 정말 잘 안내합니다 그 가르침 중에 1번이 덕분 추권문이에요 덕분 추권문은 여러분 가슴에 새겨서 세포에 새겨서 흘러서 대지를 죽셔야 돼요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꼭 여러분 덕분 추권문 제가 시작을 조금 들려드리면 하는 게 좋겠네요 세상 사람들아 이 세상 무엇이 귀한 줄 아시는가 자기 자신이네 자기 자신이 귀한 줄 모르면 어찌 옆에 있는 나를 귀하게 여기겠는가 나의 발에 한 발짝 내딛을 때 무엇이 밟히더냐 무엇이 밟히요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잖아요 그래서 나의 시간과 시간 생명체를 그렇게 중요하게 표현한 나의 시간과 소중한 생명들의 받들임이랑 저 흙 생명체 바닥 생명체가 받들여주니까 내가 이렇게 발을 툭 내밀는데 지구가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자신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내가 툭 내드렸을 때 이렇게 다 받쳐줬단 말이야 부꺼지지 않고 지구가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자신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똑바로 알아두거라 나의 이 목숨은 모든 생명체들의 목숨 바쳐준 덕분에 덤으로 살아가는 줄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로지 보답하는 마음을 지니면 고마움이 솟구쳐 올라오지 않던가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살길이 열리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네 딱 이거 하나예요 도와준 덕분에 사는 자를 오로지 보답하는 마음을 지니야지 고마움이 솟구쳐 올라온다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고마움이 나는 왜 솟구쳐 올라오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하는데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아서 그래요 거꾸로 순서가 사람이 살다 보면 우쭐 될 때도 있네 나 스스로 잘한 것 같지 주위를 둘러보니 정신을 차려서 사람인 사람이 보이지 않네 이 대목을 지금 질문했어요 왜 사람은 살다 보면 우쭐 될 때가 있을까요 나 스스로 잘한 것 같지 이 대목은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나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요 존중받고 싶고 생명체들의 특징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이때는 배가 고파요 인정이라는 것을 먹고 싶고 존중이라는 것을 먹고 싶고 또 혹은 대우받고 싶고 이런 것이 전부 다 내 배가 고파요 내가 충만 되어 있지 않고 행복감에 쌓여지니까 포근하게 감싸져 있는 평온함 이런 것에 지금 내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다 그러니까 물을 채워야 돼 그러다 보니까 좀 채워졌을 때 내가 했다는 막 이런 게 좀 우쭐 되는 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내가 했다 내가 한다고 내가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달라고 그럴 때 그런 것이 잠깐 등장하죠 그럴 때 자기는 힘을 줘가지고 내가 이런 것도 해냈다 그러고 막 하는데 사실은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꼭 재잘난 체하는 것이 느껴져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설명이 아니라 이것도 내가 국회의원들 보면 이것도 내가 다 왔다 그러고 내가 해 왔다 자기 업적을 막 자랑하고 이렇게 할 때 옆에서 느낄 때 그런 느낌이 전달된다는 거죠 도와준 덕분에 이렇게 일본에 이런 것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? 특히 자기를 드러내서 특히 자기를 드러내서 내세우고 싶을 수록 누구가 가르쳐 주었다 가르침을 받았다 이거 빼버리고 그냥 내가 처음부터 아는 것 같이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가 잠깐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간만 안 된다는 거지 빨리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를 확실하게 깨달아서 세포에 새겨놔야지 다시 우쭐대면서 나 스스로 잘하는 것 같이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행동하면 정신을 차려 보세요 주위에 뭐가? 사람인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왜? 사람인 사람이란 말은 은혜를 아는 분 도와준 덕분인 줄 아는 분들은 그 옆에 아무도 같이 안 해요 명심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나 충만감, 충족감, 행복감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을 때 내가 고파서 자기를 알아달라고 드러내고 싶고 내가 잘났다고 드러내고 싶고 이렇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대우받고 싶은 욕구에 의해서 우리는 그런 면이 나올 수 있다 누구나 근데 빨리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자신이 영원히 행복, 풍요, 건강이 내 안에 이미 갖춰져 있다가 딱 자리 잡으면 더 이상 자신을 드러내서 알아달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예 생기지 않는다고 올라오는 걸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차이가 있죠 뭐 이미 관점이 이동되어 져 있어요 다 도와준 덕분에 살아간다는 게 그러면 오로지 고마움으로 출발이 되고 뭐라도 보답하려고 항상 뭘 주지 지지하는 삶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걸 해내도록 덕분서쿨에서 도와주고 있는 거죠 이게 새로운 습관이요 관점 이동이요 이게 깨어있는 삶이거든요 깨달은 물 도와준 덕분인 줄 깨닫고 고마운 마음으로 보답하는 행 이렇게 깨어있는 삶 이 어릴 덕분서쿨에서 이번 검게 정진의 새로운 습관이란 이름으로 꼭 해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금 4일째 정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도와준 덕분인 줄 아는데 사람만 깜빡해서 내가 했다고 그렇게 우쭐대면서 나 스스로 자란 것 같이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짐승도 안 해요 짐승도 안 하는 행동을 사람이 한다고요 제발 좀 깨달으시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제일 잘난 것 같이 길가에 있는 풀들도 돌들도 다 웃어요 그건 안 보이지 오늘 아침 좋은 질문 덕분에 한 번 더 각성하셔서 즉 일깨우고 관점 이동하셔서 멋지게 신나게 함께 잘 살아보자고요 덕분 성굴과 함께 말이자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OK